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후보들이 언론 협박과 5.18 왜곡 발언을 한 황 상무 수석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광주 예비 후보 7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.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황 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에 붕괴한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책임을 물어 황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또한 이들은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호주 대사에서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